용산가족공원 코스와 마찬가지로 잠수교 지나서 이번엔 우회전 한남대교 방면이에요.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불리는 한남에 위치한 미술관, 디뮤지엄. 바닥에 누워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. 조명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작품으로 해서 인생샷을 남기는 게 필수 코스예요. 콘서트 구경할 수 있고 요리, 탱고, 요가까지 배울 수 있는 이색체험 가능합니다. 은봉산, 은봉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부담없는 산책로예요. 날씨가 좋으면 남산, 북한산 가능하고요. 한강 너머의 강남지역까지 볼 수 있어요. 도심 속 별자리 명당 10선에 선정된 곳이고 드라마 엔젤라이즘, 괜찮아 사랑이야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. 서울 도시공원 중에서 올림픽공원 다음으로 가장 큰 서울숲이에요. 도시의 아이들이 자연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데 다음 달에는 캠핑장을 개장합니다. 야간 곤충탐사, 천연모기약 만들기 같은 서울숲 구석구석의 이색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